오늘은 여러분께 여성들이 우습게 보는 행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인 여성이 군인분들이 하는 행군을 경험해보겠다고 진행한 컨텐츠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성분은 기본적으로 코어 힘이 없어서 군장을 아예 등에 짊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다 말합니다. 벌써 너무 힘들다고 등이 너무 아프다고. 무게 20kg가 문제가 아니야 발이 받는 하중이 너무 커서 발이 그냥 터질 것 같다 말하는 여성. 그녀는 20kg를 걸으며 행군을 마치게 됩니다. 참고로 여성분은 20kg 짐을 짊어지지 않고 중간에 15kg 정도의 무게를 덜어냈으며 군화를 신고 행군하지 않았고 화생방 가방을 메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탄조끼 방탄모를 입지 않았거니와 수많은 남성들이 행군할 때 거슬린다 말한 총 역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군인분들이 행군하는 산악로를 행군한 게 아니라 평탄한 평지를 걸었으니 이건 정식 행군을 한 수준은 아니라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행군을 경험한 여성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완주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말을 할 힘이 아예 안 들었고 군인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행군 정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저희 물건을 다 들고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자기 한다고 하면 정말 힘들 수가 있고 제가 행군을 하면서 낙오됐던 모습들이 실전에서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무거운 걸 메고 어디까지 걸을 수 있는지 정도의 훈련을 받는 게 좋다 느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여성분은 여자들도 기초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대한 감사를 표현했죠. 이 여성분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기초군사 훈련이 아니라 당연히 한국 여자들도 남성들과 평등하게 군대에 2년 동안 다녀와야 한다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실행으로 옮기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니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제로 남녀 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행군에 대한 시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9도가 넘는 폭염에는 행군을 시키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우리 한국 여성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봄 가을에만 전쟁 나노 피크니까 나라는 첫 댓글을 시작으로 전쟁이 장난이냐 군캠프가냐 폭염에 전쟁 나면 다 쓰러지겠노? 라는 말을 하면서 폭염에 행군을 꼭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 참고로 행군을 경험해본 이 여성은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진행하였습니다. 햇빛이 없는데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죽을 등 살등했는데 우리 한국 여성들의 대다수는 쬐약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폭염 한복판에서 행군을 시켜야 한다 주장 중인 거죠. 한남들 군캉스 갔다 온 걸로 평생 징징거리는 것도 듣기 싫은데 그냥 징병제 없애라. 이럴 거면 군대 없애야지. 크크크 이럴 거면 군대 없애고 다 죽자. 이제 군인도 아니다 단체 합숙 신나게 하고 오는 거지. 라는 말을 하면서 군대를 그냥 없애버리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저는 한국 여자들이 기초군사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인연 꽉 채워서 군대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방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서 여가부 폐지하라고 말하는 걸 미러링 한답시고 국방부를 폐지하라 주장 중이죠. 국방부 비리 오지는데 왜 한남 새끼들은 국방부 폐지하자고 안 하냐. 예산 낭비로 여가부 폐지 주장하는 한국 남자들 웃긴 게 있는데 허구한 날 군납 비리로 몇십 년 전 보급품 쓰게 하는 국방부는 왜 폐지하자 안 해. 라는 식으로 그냥 국방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 한국 여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한국 여자들 기초군사 훈련만이라도 받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보다 확실하게 남녀가 평등하게 기초군사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군대에 끌고 가서 2년 동안 정신을 확실하게 개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남녀 평등을 운운하는 건 우리 한국 여자들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 여자들도 평등하게 군대를 가야죠. 오늘은 국방에 대해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우리 한국 여성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기초군사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이들 정식으로 군대 가야 해.